첫 예능이에요, 저희가. 그러니까. 이렇게 하면 어떡해, 어떡해. 실패. 두 번씩 내 거지 같은 소매. 버려지도 않니. 나랑 안 맞아.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는지. 너무 어려웅. 주간 아이돌의 도둑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사람의 마음을 숨치는 게 스키라고 하네요. 저희 입으로 이런말하기 그렇지만 비주얼 원인. 잘 못생각합니다. 진짜 멋져 보이고 싶었는데. 정말 멋진 수행. 이거 다시 벨라인.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속하는 문제는, 지속하자. 그리고 저의 자신을 통해 이. 이렇게.